강원도 홍천 원주민 부동산 이메야로 되어 있고요 차는 이렇게 RV 차라든가 시다바리가 높은 차는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바로 옆으로 보기 좋은 적송들이 여러 그루가 오래된 게 자라고 있고요 커다란 바위도 있고 토지 경계는 여기 아래쯤으로 되고 여기는 구규림 안쪽에 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전체가 다 주변은 구규림이 되고요 지난 여름에 토목공사를 적당히 해놔서 지금 전체 면적은 한 600평 정도 되는데 150평 이상이면 분할 면적이 잘 나와서 분할해서 매매하는 조건이고요 이렇게 지금 고추 말목 여기가 토지 중간에 점 찍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꺾어지는 부분이고요 요 앞에 지금 제 차 서 있는 데랑 지금 나무 있는 쪽은 전체가 다 구규림이 되겠습니다 구규림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또 좋은 게 뭐냐면 전봇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에 집이 있어가지고 전봇대가 전기전화 보시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 앞에 거는 전기전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그만 거는 전화전주가 되겠습니다 전기전화, 인터넷까지 다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규림 안쪽에 맑은 물이 흐르는 이렇게 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쪽에 상 위에 만약에 이제 호수를 연결하게 되면 식수는 이렇게 자연수를 호수로 다 연결해 가지고 뭐 식수는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 생활용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물가가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인터체인지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전후 거리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요렇게 비포장토로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구규림이라서 뭐 도로 문제는 전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농막 놓고서 주말농장 사용하셔도 좋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처럼 이제 몸이 아프시거나 좀 산중에 외진대 찾으셔 가지고 산중 생활 하실 분 아니면 이제 뭐 주변 전체가 다 구규림 산이다 보니까 약초 남을 산행할 목적으로다가 시골에 저렴한 토지 구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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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